문재인 정부에서 광복회장을 지낸 김원홍씨가 30일 별세했습니다. 그는 최근 암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김씨는 1944년 중국 충칭에서 태어났으며 독립운동가 집안 장남 출신이며 공화당 사무처 공채를 통해 정치에 입문했지만 이후 민정당, 꼬마민주당, 한나라당, 개혁당, 열린우리당 등 여러 당적을 거쳤죠. 1992년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1997년에는 한나라당 이외창 대통령 후보 정무특보로 활동했습니다. 2000년에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각각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009년 정계 은퇴 이후 2019년 광복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많은 정치 편향 논란을 일으켰고 비리에도 연루됐죠. 광복회장으로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게 최재영상을 주었고 이승만 박근혜 정부를 친일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올해 초 광복회가 국회의원에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회장직에서 물러났죠. 원래 임기는 2023년 5월까지였습니다. 이후 광복회 관리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의 광복회 특정감사에서 8억원 규모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 지난 8월 검찰에 고발되게 됐습니다. 김씨는 보훈처 감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발인은 내달 1일이며 유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빈소없이 가족장으로 치르며 조문과 조안은 사행한다고 밝혔죠. 고인은 생전 운영하던 강원도 인재 약초학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